20권 세조 6년 6월 27일 임신 두 번째 기사 1460년 명천순 4년 조 전 경찰관 안철순을 불러보고 말하기를 너가 아랜 것은 모두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다 오늘 너를 부른 것은 이를 의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너를 보려는 것뿐이다 하고 임영대군을 둘러보며 이르기를 쓸만한 재주가 있는가는 한 번 보면 알 수 있는데 안철순이 일찍이 선정관이 되었을 때 한 번 보니 걸었다 왔다 마침내 일을 맡겼는데 과연 이와 같으니 나도 또한 사람을 알아보기를 잘한다 하고 안철순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물어 사람이 비록 재간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 그때 좋지 하는데 마음을 다하는 자가 되게 드문데 나는 너가 재주가 있으면서도 너희 마음을 다하는 것을 가상히 여긴다 하였다 세조시록 29세조 6년 6월 27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충순당에 나아가서 병조판사 한 명이 이조판사 구치관과 승지 등을 불러서 순행할 여러 가지 일과 시정의 득실을 의논하였다 세조시록 29세조 6년 6월 27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일본국 오도 우후스 원성가 원영진유 이세스 원문가 풍주스 대우친던과 대마주테스 종성지기 각각 사신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시록 29세조 6년 6월 28일 개의 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서 알련을 받으니 입직한 재장이 입시하였다 임금이 고니에게 묻기를 너희들이 지금 무더운 여름철을 당하여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먼 길을 고생하면서 왔으니 내가 심히 가련하게 여긴다 하니 대답하기를 상상이 덕이 두텁고 춤하여 수그럽고 괴로운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또 모다오가에게 묻기를 이와 같이 무더운 여름철에 더위를 무릅쓰고 왔으니 무슨 뜻이 있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부형이 기순하였으며 신도 또한 부형의 뜻을 잊지 못하여 내조하였을 뿐입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너희 무리 중에 두두추장은 몇 사람이며 너희 무리와 같은 자는 몇 사람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두두추장인 자들은 달달 병에게 모두 죽었습니다 지금 살아남아 있는 자는 신의 무리와 같이 잠옷 많습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너희와 같은 자가 많다는데 너희만 홀로 왔으니 그 밖의 사람들은 중국에 기부하였는가 달달국에 기부하였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등은 달달의 병난 후에 한번도 중국에 기부하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은 700여인이 지금 중국에 기부하여 알려납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달달의 야선에 대한 성식을 너희들은 들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듣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야선이 이미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하였다 두두추장은 각 시족이나 보석의 우두물이 드는 여진추장을 말한다 달달병은 몽고의 유족 타타르부를 말한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6월 28일 계유 두번째 기사 조하이정 신숙주 등과 조전을 운 지중추원사 박강 조하찬성 황수신 호조판사 조성문과 조전경차관 안철손 등을 불러서 조선을 건조할 것을 의논하였다 임금이 안철손에게 이르기를 너가 조전과 의염세의 점검 때문에 사람들의 원망을 산 것이 심이 많을 것이고 그 다음은 호조판사일 것이다 하니 안철손이 대답하기를 수령만호 선주 등이 싫어하고 고려함이 비록 많았지만 어찌 원망을 살까봐 혐의스러워 직사에 태만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 도 여러 고울의 염공 선세는 지난해에 거두지 못한 것이 심이 많습니다 신이 가지고 간 산모간에서 세량을 거두어들이지 못한 여러 고울의 수령들은 죄를 면하려 하여 여러 해 묵은 미수한 세량을 독촉하여 징수할 것이니 소유의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빌건대 특별히 너그러운 언전을 빌어서 여러 해 묵은 폐단을 없앴었어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심이 옳다 조선문에게 명하여 안철손의 말에 따라 개목을 만들어서 아르게 하라 내가 장차 잃어가지고 감하겠다 하고 이어서 안철손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였다 안철손이 아직하고 황이도로 돌아가니 교기, 월령, 저포, 천리, 녹비, 화, 모, 마, 장, 우구 등의 물건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6월 28일 개요 세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 김계순이 하직하니 인견하고 말하기를 강원도는 함길도와 경계가 마다하는데 함길도는 비록 불성하지만 본도는 심히 조전하다 병원 마당이 마음을 다하여 조치하여 소민으로 하여금 생업에 안정하게 하라 잠상도 또한 근무이고 궁삭 전주도 본도의 소산이니 배양하는 데 부지런한지 태만한지를 또한 마당이 검찰하이하며 소홀히 하게 하지 말라 하였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6월 29일 값을 인기황해도 충청도 전라도의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어교는 조기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화를 만드는 데 알맞다 그 몸체가 작기 때문에 버리고 쓰지 않지만 그러나 작은 것도 쌓이면 많아지는 것이니 지금부터 공선이나 사선에서 없는 어교는 모두 수납하여서 바치도록 하라 하였다 어교는 불의 풀이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7월 1일을 세 번째 기사 전라도 도관찰사 이현손에게 유시하기를 조전선 100척을 8월 초 1일부터 시작하여 만들겠으니 여러 고울로 하여금 선장 100명 목공 200명을 뽑아서 징발하게 하여 차사원이 안동에 보내어 부안현 변상과 강진현 완도에 이르도록 하라 또 도사로 하여금 이를 감독하게 하되 모든 일은 한결같이 경참관 경차관 안철손의 말을 듣고 일이 늦어지는데 이러지 말게 하라 하고 아울러 충청도 경계 양도에 유시하였는데 다만 장인의 정원에 차이가 있었을 뿐이었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7월 2일 병사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테스 종성직이 사자를 보내와서 토무를 바쳤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7월 2일 병사 두 번째 기사 명하여 조란, 지산부감, 이병에게 종이, 석회, 관곽 등의 물건을 부의하였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7월 4일 무린 첫 번째 기사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7월 4일 무린 두 번째 기사 세조의 사례길은 경외의 공천들이 역사를 피하려고 꾀하여 마음대로 스스로 삭발하는 자가 자만 많으니 금후로는 중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사승인 양종에 고하고 양종에서는 여러 불경을 시험하여 보아서 그들이 능히 외우고 그 시명이 취할 만한 다음이라야 사유를 갖춰서 본조에 보고하게 하며 본조에서 계문하여 머리를 깎도록 허락하게 하소서 사천인 경우에는 본조의 정원에 따르되 이러한 예의에 의하여 도축을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7월 5일 기묘 첫 번째 기사 희우쟁에 가동하여 추양대제의 언봉연을 베푸니 종진제추 승지 등이 시위하고 활라운 모다오가 등 사인과 오르석합 고니 등 사민도 시위하였다 노사신 황윤원 고태필 등을 벌어서 김구 정수충으로 하여금 맹자를 강하게 하였다 이어서 효령대군 이보에게 쌀 50석을 내려주고 김구에게 쌀 20석을 내려주었으니 정자가 보의 별서이었기 때문이었다 시위하는 군사들에게 술을 내려주었고 길 옆의 농민들에게 먹을 것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7월 5일 기묘 두 번째 기사 함길도 도우절제사의 양등이 치기하기를 명나라 사신 마감이 식사를 받으려고 모른이에 이르렀는데 화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국경 가까이 거주하는 야인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가까이 효령에 당도하였습니다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칙지가 우리나라에 관계된 것이 아님으로 변장이 마음대로 접대하는 예는 없다 하였습니다 하니 즉시 양정과 관찰사 정식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아는 것을 보니 만약 이러한 칙지이라면 오로지 무련의를 위한 것이고 우리나라에는 관계가 없는 것이니 전일의 유시를 내린 것과 같이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말라 비록 본국에 관계된다 하더라도 도와마땅히 말하기로 이것은 사신이 왕래하는 길이 아니고 전일의 길을 통하여 왕경에 이른 자도 없다 대인이 만약 실제로 칙스를 가지고 마땅히 요동을 경유하여 평안도로 들어온다면 우리나라에선 진실을 예와 같이 대우할 것이다 지금 전하에 명의 없으니 감히 마음대로 접대할 수 없다 하고 굳이 거절하여 받아들이지 말라 하였다 세조시록 21권 세조 6년 7월 6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교지를 받들어 경상도 관찰사에게 치사하기를 지금 가는 행부사정 김익수의 장인 송처금과 교수 저장남 김윤종의 처제 이근에게 초혼할 전무를 갖춰 주어라 하였다 세조시록 21권 세조 6년 7월 7일 신사 첫 번째 기사 경혈의 아래에 나아가니 모모과 시관과 승지 등이 입시하였다 문과 초시에 입격한 최자빈과 이맹현 임맹지 신숙정을 불러 역학개몽 중용을 강하였다 최자빈 이맹현 등이 모두 두 책의 통다라의 획수가 서로 비슷하니 또 소미통감을 강하고 한나라 고조와 항우 가운데 누가 정대하였던가를 물었다 이맹현은 대답하기를 한나라 고조가 정대하였습니다 하고 최자빈은 대답하기를 항우가 정대하였습니다 임금이 이맹현의 답이 옳다고 하고 문과에서 이맹현 등 4인을 뽑았었다 모과에서는 박중선 등 51인이 급제하였다 세조시록 21권 세조 6년 7월 7일 신사 두번째 기사 하원군 정수충에게 쌀 20석을 내려주었다 세조시록 21권 세조 6년 7월 7일 신사 세번째 기사 함길도 도우절제사 양정이 치게 하기를 마감의 말을 들으니 조선사신과 같이 요동에 이르렀으니 조선사신이 먼저 전하에게 보고하였을 것인데 마장이 어찌 지금까지 알지 못하였는가 하였습니다 마감이 이달 초 7일에 화보 예하에 이르렀는데 신이 덕건대 마감이 온 것은 오로지 화해를 시키는 일이라 하니 만일 억지로 경계로 들어온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하니 적시 명하여 예조참이 이극배를 손이 서로 삼아 접대할 사목을 주어서 보내기를 이 상해래의 법도와 연향의 물품은 한길같이 본국에서 나는 중국사신의 예와 같이 할까 연애를 파한 뒤에 마감에게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대인이 초지에 멀리 온 것을 듣고 중노에 필요한 비박한 물품을 신에게 붙여서 전하여 보냈습니다 마감에게 10성 흥맞고 15필 유지석 3장을 쓰고 서반에게 10성 흥맞고 8필 유지석 2장을 쓰고 또 유롱 100개 접선 200파 두목인의 수의 다수에 따라 나눠줄까 1. 만약 군량을 상하거든 사진의 전미를 주되 70석을 넘지 말게 할까 이어서 이극배에게 명하여 양정 이하 변장을 손이하게 하고 양정에게 유시하기를 경이 무더운 장마철의 변방을 방어하는 노구를 생각하여 나아가 이극배를 보내어 위로하게 하는 경이 육진의 제장들과 같이 한번 즐기도록 하라 하고 관찰사 정식에게 유시하기를 이극배를 보내어 경과 양정 육진의 제장들을 위로하게 하는 경은 그 장치를 준비하여 함께 즐김으로써 나의 뜻을 몸받으라 하였다 세조시록 21권 세조 6년 7월 7일 신사 네번째 기사 양정의 제기하기를 송로 천모가가 이제 이달 7월 초 5일에 병사했으므로 상장의 물건을 주었습니다 하니 양정과 정식에게 유시하기를 송로 천모가가 비록 죄책할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순한 날짜가 오래되고 그 아들이 서울에서 시위하니 장내에 쓰는 제반사는 예로 우대하여 마련하여 주어라 또 장인 이참수와 이래 밝은 족진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서 상장의 제반사를 돌보아 주게 하라 경도 또한 그 정상을 비밀히 살펴서 그 본고장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자란 정원을 들어주고 따르고 북청 이북으로 옮겨 살고자 하면 반의하도록 허락하여 마땅히 마감이 돌아간 뒤에 옮겨 두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시록 21권 세조 6년 7월 8일 이모 첫 번째 기사 2조의 명하여 환관 신은의 고신을 돌려주게 하였다 세조시록 21권 세조 6년 7월 8일 이모 두 번째 기사 활라운 올저카 모다오가 등 4인관 니마차 올저카 고니 등 3인이 하직하니 각각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려주고 또 고니 모다오가에게 말 각각 한 피를 내려주었다 세조시록 22권 세조 6년 7월 8일 이모 세 번째 기사 명하여 군이 관노로 용속되어는 정복을 석방하게 하였다 세조시록 22권 세조 6년 7월 9일 개미 첫 번째 기사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황야도의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초기의 이양재 고령의 주욱 홍지엽 진주의 강상도 하만의 박경원 전주의 차중의 덕산의 인근 청주의 이승명 진천의 이운의 평택의 장명창 신계의 하소이 평산의 김임 등을 평안도에 순행할 때 시위하도록 하려고 하니 역말을 주어 올려보내라 하였다 세조시록 21권 세조 6년 7월 9일 개미 두 번째 기사 2조에서 제사 이전의 상은의 의가에 아르기를 이전들이 실직으로서 두목에 오른 사람은 빈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침체되어 불쌍한 이 청컨대 두목에 오른 사람 가운데 검직을 자원하는 자는 풍비를 올려서 제수하소서 하였다 그대로 따랐다 세조시록 21권 세조 6년 7월 9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일본국 충길, 대마주, 종승직, 종정국, 종성홍, 종성가가 각기 사절을 보내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시록 21권 세조 6년 7월 11일 첫 번째 기사 원효연을 형제 참판으로 이윤손, 홍흥조를 동지중추원사로 김순을 동지중추원사 경상도 관찰사로 김연지, 김길통을 중추원부사로 이윤손을 한승부윤으로 강군을 신천군으로 강효문을 예조참의로 신자준을 형조참의로 김계일의 공조참의로 박거겸, 이비, 홍일동, 김수를 참지중추원사로 이효장을 참지행 참지중추원사 전라도 관찰사로 이계전을 사은지비로 조효문을 평안도 관찰사로 안지귀를 전주부윤으로 삼았다 세조시록 21권 세조 6년 7월 12일 병수로 첫 번째 기사 니마차 오르석합시은다, 대부화, 다은충 등이 와서 토물을 받으니 화위당에 나아가서 인견하고 명하여 빈청에서 공개하게 하였다 빈청은 의정부의 당상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정무를 맡아보는 곳이다 세조시록 21권 세조 6년 7월 12일 병수로 두 번째 기사 운과 급제 이맹현, 무고 박중선 등이 사원한 임금이 인견하고 이맹현과 박중선에게 명하의 수를 올리게 하였다 예조판사 홍윤성으로 하여금 사호하게 하였는데 홍윤성이 첫발에 쏘아서 마치니 내구마 한 피를 내려주고 임영대군에게 한 피를 내려주고 이맹현 등에게 접선 일파를 내려주고 특별히 명하에 5일 동안 육아하게 하였다 육아는 과거의 급제자가 광대를 데리고 풍악을 잡히면서 거리를 도우며 조아주, 선지자, 친척 등을 찾아보는 일이다 보통 사흘 동안 행하였다 세조시록 21권 세조 6년 7월 13일 정회 첫 번째 기사 임영대군 2구의 집에 주악을 내려쓰고 문과 무과 급제자로 하여금 자치에 나아가게 하였다 또 예조판사 홍윤성과 우승지 승힘에게 명하여 가서 참여하게 하였다 세조시록 21권 세조 6년 7월 13일 정회 두 번째 기사 의정부 당상 육조판사 도진모 승지와 정창송 김질, 심결 등에게 암화를 각각 한 피를씩 내려주었다 세조시록 21권 세조 6년 7월 13일 정회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경기관찰사의 관문의 의가에 아르기를 청근대 본도의 사전에 기재된 명산대천의 기우제의 쓸향과 충문과 패백을 보내주고 관찰사로 하여금 전문을 정하게 마련하여 기도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사전은 나라의 제설에 지내는 예전이다 세조시록 21권 세조 6년 7월 13일 정회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함기도 두 채찰사 신숙주의 계문의 의가에 아르기를 본도의 부령 이북의 여러지는 방어하는 것이 가장 긴급하니 도내의 여러 섬에서 저절로 죽은 소와 말의 가죽을 공조해 바치지 말게 하고 관찰사로 하여금 적당히 헤아려 여러 질에 나누어 보내게 하여 군기를 수리하거나 만들게 하고 숫자를 갖춰 관찰사에게 보고하게 하였다가 세조의 계문학의 소선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는 매년 6월과 12월에 이조와 병조에서 관리의 건물 성적을 고과해 승리시키고 자천시키던 일이다 세조시록 21권 세조 6년 7월 14일 무자 첫 번째 기사 니마차 올드카스 치은다를 호군으로 삼고 대부하 다은충을 부사정으로 삼았다 세조시록 21권 세조 6년 7월 16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사정일에 나아가서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상참에 봉헌 부흥군 정창손 영희정 강명경 주하의정 신숙주 병조판사 한명예 2조판사 구치관 예조판사 홍윤성 병조참판 김질 등을 불러서 명나라 사신 마감을 접대할 일을 의논하였다 이어서 술자리를 베푸니 정창손 신숙주 홍윤성 한명예 등의 술을 올렸다 명아의 제추와 관례의 문신들에게 입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둔형씨를 친히 지었다 둔형씨는 주역의 둔계에 둔은 크게 통하고 고다야 이롭다는 내용을 얻는 시이다 즉 진용이 감수를 얻어 혼란을 극복하고 등용한다는 뜻이다 세조 10월 21일 세조 6년 7월 17일 신녀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증후가 더불어 경혜로 아래에 나가서 술자리를 베푸니 내종친과 임금이 북경에 갔을 때의 종사관이었던 조하의정 신숙주 동지중주원사 이윤손 이조판사 과경선 행상우군 민달 이진규 매우 이흥덕 김유래 참지중주원사 홍일동 봉헌부원군장 장손 병조판사 한명의 애조판사 홍윤성 중주원 부사 윤사분 공조판사 윤사윤 호조찬판 윤사흥 입직한 도지무성지 등이 입시하였다 신숙주가 먼저 술을 올리고 정창순 이윤손 한명의 민발 이진규 등이 차례로 술을 올렸다 홍윤선 민달 신종윤 이효배 상우군 이비 등이 사후화였다 북경에 갔을 때 수정하였던 당선관 이상에게 각각 환경 한필식과 각궁 한장식을 내려주고 그 나머지에게는 혹은 백접보 혹은 면포를 각각 한필식 내려주었다 신숙주에게 퍼피 아다게를 내려주고 전지하기라 너희들은 말리에 동행한 뜻을 잊지 말라 하다 산치에 나온 종친 제추 이하가 모두 일어나 춤을 추었다 이조의 명화에 매우, 이형덕, 이진규, 김유래 등의 작업을 올려주고 그 나머지 종행한 직질의 낮은 자도 작업을 올려주고 산직에 있는 자는 작업을 올려서 실직을 재수하게 하였다 즉시 매우를 가선대부로 행상우군으로 이형덕, 이진규, 김유래를 모두 가선대부 행서포군으로 삼았다 세조시록 21권 세조 6년 7월 17일 신문 두 번째 기사 명화에 새로 제정한 경국대전 호전을 반행하고 원과 속전 등록 내의 호전을 거두도록 하였다 세조시록 21권 세조 6년 7월 18일 임진 찻판적 기사 조하이정 신숙주 등이 사은하니 강령전에서 인견하고 술자리를 베풀었다 전지하기를 경들이 어제 모두 취하지 않았으니 오늘은 모름지게 취하도록 하라 하고 병조판서 한 명에게 명화의 자기 주발로서 술을 돌리게 하였다 명화에 특별히 홍일동 조경지를 가선대부로 성진시키고 즉시 건대를 띄고서 나가도록 하였다 세조시록 21권 세조 6년 7월 19일 개사 첫 번째 기사 함기도 도우절제사 양정이 치게 하기를 마감이 여러 번 사람을 행성문에 보내어 회령의 통사를 부르기에 신이 도사 이극균과 통사 양근생을 보내어 마감을 만나게 하였더니 마감이 말하기를 너희 진장이 어찌하여 나를 대접하지 않는가 함으로 대답하기를 지금 전하에 명의 없으니 감히 마음대로 상접할 수 없다 였습니다 마감이 말하기를 야인들이 말을 전하기를 올적합이 알타리와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복하고자 한다 하는데 그들이 온다면 마땅히 우리가 있는 곳에도 이를 것이니 이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가 하게 대답하기를 올적합이 스스로 사사로운 원수를 갚을 뿐이오 더구나 큰 강이 가로막혀 있는데 어찌 능히 강을 건너오겠으며 만일 강을 건너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진장이 어찌 가만히 앉아서 보기만 하고 구원해 주지 않겠는가 였습니다 마감능이 행성 안에 목마를 상함으로 또 전하에 명령이 없다고 대답하였더니 마감이 말하기를 너희 진장이 감히 나를 이와 같이 거절하는가 만약 한두 둥목을 보내어 너희 전하에게 안 했다면 너희들이 어찌 주의를 면할 수 있겠는가 하고 또 말하기를 지금도 근데 갑상진에 사로잡힌 야인의 두 주의 심이 많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오로지 사로잡힌 포로를 수련하기 위한 것이니 너희가 이미 스스로 야가서 나를 거절한다면 싸움이 끝이 없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마감이 굴량과 식물을 청함으로 양근생에 보내 술과 안주를 보내주고 도백미 30두, 속미 5석, 황두 5석, 소금 2석, 소주 60병, 돼지 10마리, 닭 30마리, 건어 500미, 문어 20미, 해체 500석과 포수, 어해 등의 물건을 주었습니다 마감이 말하기를 낭발 아내의 차자 가운데 너희 나라에 있는 자를 이에 속히 수완하라 함으로 양근생이 대답하기를 낭발 아내의 차는 본국의 경생 사람 딸인데 지금 낭발 아내 이미 죽었으니 부모를 따라서 사는 것이며 또 변장이 전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마감이 말하기를 더운 철 장맛비에 지새가 함조나에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먼 길을 왔는데 한두 야인을 너희 나라에 사로잡아 두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하기에 대답하기를 야인이 스스로 우리의 변경을 침입하였지 우리가 일찍이 야인들을 사로잡은 적은 없다 하였습니다 마감이 말하기를 너희 나라 사신이 중국 조정의 이름의 성 안으로 맞아들여서 후하게 대접하는데 너희 진장은 어찌 나를 조야에서 대접하는가 하기에 대답하기를 변진의 규모는 크고 작고 간에 다름이 없다 대인이 온 것이 우리나라와는 관계가 없으니 이것이 감히 맞이하여 모시지 못하는 까닭이다 하였습니다 하니 명하여 아랜글을 봉헌 부흥군 정창성 영희정 강명의 조희정 친숙주 위정 권남 병조판사 한명의 이조판사 구치관 예조판사 홍윤성 이조 찬판 과견성에게 보이고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고수는 잘라서 말린 고기이다 세조시록 21권 세조 6년 7월 20일 가보 첫번째 기사 한빌도 도질제사 양정 선의사 이극백에 주시하기를 낭발 안의 천은 그 아비가 원래 우리나라 사람이므로 칙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마음대로 야인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일찍이 이미 중국에 주더라 한 일을 마감에게 설명하여 알리아라 하였다 세조시록 21권 세조 6년 7월 20일 가보 두번째 기사 명하여 황관 임동 안충은을 파직하게 하였다 세조시록 21권 세조 6년 7월 20일 가보 세번째 기사 니마차 올적합 혹은 시은다 등 3인이 하직하니 각각 흥마포 단령 백저포 천리 한천리 흥립 신 품대를 내려주고 또 청홍면포 아청당 서바 홍사대 도자 체낭을 별도로 내려주었다 세조시록 21권 세조 6년 7월 20일 가보 네번째 기사 병조의 사라기를 영변 평안도 의주도 의수군 참철제사의 방어하는 것이 가장 기묘한 다만 군관 1인만을 대동하니 참컨대 여러 포부의 예의에 의하여 이인을 대동하게 하소서 또 지금 신설한 위원 만호 상토 만호의 군관도 또한 이 예의에 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시록 21권 세조 6년 7월 21일 을미 첫번째 기사 명하의 환관 이존명을 파직하고 사알 신장기 함금생의 고신을 거두었다 세조시록 21권 세조 6년 7월 21일 을미 두번째 기사 병조에서 조참할 때에 시행해야 마땅할 사건들을 아래는 임금이 먼저 개품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옷으로 육조에 선지하기라 대저 공산은 물음직이 먼저 개품한 연후에 시행하는데 그중에 보통 일은 유사해서 상례라고 생각하여 먼저 시행한 뒤에 아래는 이것은 심의불가하다 이제부터 이후로는 반드시 이 일에 앞서 가축해 달하라 하였다 세조시록 21권 세조 6년 7월 24일 무술 첫번째 기사 석유의 거동하에 관가 한의 종친제추 승지 등이 어가를 수정하였다 청순당에 환호하여 술자리를 배포고 활 쏘는 것을 구경하니 호정한 종친제추 등이 입시하였다 임영군 이치에게 아마 한 패를 내려주었다 관가는 임금이 농작물의 작황을 돌아보던 일이다 세조시록 21권 세조 6년 7월 25일 기회 첫번째 기사 화위당에 나아가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세조시록 21권 세조 6년 7월 25일 기회 두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종승직 종승홍이 각각 사자를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시록 21권 세조 6년 7월 25일 기회 세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교지를 받으라 전라도 관찰사에게 치사하기를 조선을 건조하는 군사들에게 질병이 있을까 염려되니 의원을 보내어 약을 줘서 구료하게 하라 하였다 세조시록 21권 세조 6년 7월 25일 기회 네번째 기사 함길도 도우질제사 양진이 치게 하기를 마감이 제종 야인을 모아서 성지를 설명하고 또 말하기를 조선에서 낭발라운 부자를 죽인 것을 너희 유상동합 등이 중국 조정에 고하기를 조선에서 아무 까닭 없이 낭발라운 부자를 죽였습니다 했으며 중국 조정에서 사신을 조선에 보내어 사실려부를 규명하여 물었더니 조선에서 상주하기를 낭발라운 부자가 나라의 은혜를 후하게 받고도 몰래 반역을 도모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복주되었습니다 하고 또 상주하기를 야인들이 변경을 도둑질하고 취미하는 일이 거치지 않습니다 하였다 황제께서 지금 너희에게 명하에 누락질한 조선의 인물들을 돌려주게 하시고 또 조선으로 하여금 또한 포로들을 돌려주게 하시어 서로 화해하게 하시었다고 하자 야인들이 말하기를 조선에서 먼저 포로를 돌려준 다음 해라야 우리들로 또한 노략질한 인물들을 돌려주겠습니다 하니 마감이 노하여 말하기를 조선은 예의의 나라인데 너희들이 만약 노략질한 발을 돌려준다면 조선에서 어찌 너희에게 포로를 돌려주지 않겠느냐 하였으므로 야인들이 말하기에 청컨대 명령대로 쇠연하게 하여주소서 하였습니다 마감이 사람을 보내어 회령의 통사를 불러서 말하기를 성질을 읽어줄 때 너희 나라 사람들을 불러서 참여하여 듣게 하려고 하였으나 야인은 남자 야심이므로 변을 불의에 일으켜 두려워했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남자 야심은 이리는 사람이 길들이려고 해도 본래 야성이 있어 종체로 길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세주 7월 21번 세주 6년 7월 26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사전들이 나아가 상처물 받고 정사를 보았다 주아이정 신수주 화천이 권궁 중주원사 박강 등이 입시하였다 성균사성 신후갑 직강 윤기 주부 박안성 이맹현 유희희 이종산 김종년 등이 윤대한의 임금인 이맹현이 명경과의 장원하였다고 하여 그 제주를 보고자 하여 역경을 강하게 하고 아우러 유희익 등에게 강하게 하였다 이어서 술자리를 베풀고 신숙주 윤기 유희희 이맹현 등에게 명하의 수를 올리게 하고 친히 시를 지어 이르기를 세상을 구제하며 경륜과 도량이 많아 무사를 돌보기에 마땅히 급급하지만 본업은 경전과 사기에 있으니 어찌 때때로 익히지 않으리요 경련은 패하였다고 이러지 마오 경련에 의탁할 만한 것이 없다네 하고 입시한 문신들에게 명하여 회답하게 하니 이맹현이 지어서 바치기를 산융밖에 성득이로다 시위도 봐야 하러 또 급하니 정심하려면 본래 경증과 사기뿐이니 대때로 익히지 아니함이 없다네 천번 생각하면 반드시 한 가지를 얻으리니 경련에 어찌 의탁할 만한 것이 없으리요 하였다 임금이 읽어보기를 끝마치고 말하기를 날카롭도다 곧 이것은 남중의 속옷이다 하고 성균관에 술 150병 산돼지 두 마리 말리노루 세 마리 대구어 사심이 준치 50미를 내려주고 우승기 성님에게 명하여 오제 씨와 여러 신하들의 화답한 씨를 가지고 가서 성균관 학관과 유생들에게 보여주게 하였다 명하여 겸 사성 김말 김신민 등을 불러가서 잔치에 나아가게 하였다 정심은 마음을 바르게 가다듬는다 낭중은 주머니 속이다 세제시록 21권 세조 6년 7월 26일 경자 두 번째 기사 밤에 큰 비가 오니 병조 낭청과 입직한 도진무에게 명하여 가서 쓰재가 두려운 민가를 살펴보게 하였다 세제시록 21권 세조 6년 7월 26일 경자 세 번째 기사 병조의 쌀의 길에 함길도에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을 이미 장부에 올리도록 하였는데 그 나라를 위하여 사망한 당자의 자손들은 어리상 당연히 노경하여 하니 청근대 관찰사로 하여금 그 연세를 기록하여서 아르게 하되 나이가 22세 이상인 친절은 모두 산관직을 재수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산관직은 실직이 없이 노골받는 직책을 말한다 세제시록 21권 세조 6년 7월 26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제사 노비 추세 제조가 아르기를 지난 기년년에 이미 추세하지 못한 노비가 22,000여구였는데 이번에 경안에 아직 추세하지 못한 노비가 1,000여구 이후 기타 위안에 제사의 노비 가운데 도망하 누락하여 아직 추세하지 못한 숫자도 모두 이와 비슷한데도 누락한 것을 진고하는 자가 100에 한두 명 꼴이 됩니다 속형전의 제사 도루 노비 진고조를 살펴 참조하면 공천 노비로서 도망하여 누락하여 여우가를 피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진고하기를 하락하여 숫자를 계산하여 3분의 1을 상으로 주되 자기 당대의 하나의 상으로 받은 자를 사용하게 하고 그 당자가 죽은 지는 6개월 안에 모두 본사에 되돌리게 하며 만약 자손이나 일족이 잉집하여 되돌려주지 않는 자는 유래 이하에 논제한다 였습니다 대저 고소를 당한 노비가 진고한 자를 보기를 원수와 같이 하고 즐겨 복욕하지 않아 그 즉시 도망하여 터지며 또 상으로 받은 자도 그 자손에게 상전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억지로 잡아서 역사시키지 아니하며 부려먹던 장자가 죽은 뒤에 관에서도 기간을 정하여 바치도록 독촉하며 사람들이 모두 고통스럽게 여기고 싫어하여 모두 진고하지 아니합니다 이 때문에 공채에 누락된 노비가 많으면 수만여구에 이르는데 그 수만여구를 연구해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3분의 1을 읽고서 3분의 1을 얻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상호 유의함으로 추세할 수 있는 노비 이외에 오래전부터 도망 누락한 노비는 사람들에게 진고하기를 허락하여 3구마다 1구를 연구해 주고 2구를 진고한 자에게도 또한 1구를 주고 다만 1구를 진고한 자는 역가를 징수하여 상으로 충당하게 하소서 또 도망 누락한 노비와 허접인 등이 그 논제하여 역가와 신공을 추징할까 두려워하여 연구해 나타나 고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참근대 심사 년 12월 검은 날까지 한정하여 당사자가 스스로 나타나는 경우나 허접인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그 논제하지 말아서 연구의 공천을 잃어버린 패단을 구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경안은 서울의 노비문적이고 외안은 외방의 노비문적이다 잉집은 돌려주어야 할 노비를 그대로 계속 차지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허접인은 부처 살도록 허락한 사람을 말한다 신공은 노비가 신력 대신에 바치던 공물을 말한다 세조시록 21번 세조 6년 7월 27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신숙주 홍윤성을 명수하여 신숙주를 교태전에서 인견하고 명하의 수를 올리게 하였다 임금이 곧 그 선을 끌고 남쪽 남간을 조용히 걸으면서 북정할 계획을 결단하고 한 명의 구치관, 이극감, 성임, 김극광을 불러 충순당으로 나가서 한 명의 구치관과 더불어 조용히 걸으면서 홀로 이야기하였다 전균을 보내어 강맹경 곤남의 집에서 인원하게 하고 즉시 신숙주로 강원도 함길도 도채자사 손이사로 삼고 홍윤성을 부사로 삼았다 바로 그날 신숙주 등이 종사 간 안관호, 김경광과 군관 김교 등을 거느리고 길을 떠나니 신숙주에게 하교하기를 경에게 동북면의 군무를 맡기니 부장이야 가운데 만약 지휘를 어기는 자가 있거든 경이 군법으로서 이를 수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때 야인들이 여러 번 변방지방을 침범하고도 낭발한 사건을 가지고 마감에게 호소하면서도 오히려 침구하고자 하고 마감도 이를 두둔하였으므로 임금이 심히 노하였다 이리하여 정토한의 계획을 결정하고 적이 듣고 놀라서 도망할까 염려해 신숙주를 손이사라 칭하여 마감을 가서 만나 성안의 관에 창하여 이를 후대하게 하였다 강원도 함길도의 병사를 진달하여 길을 나눠서 진공하게 그 소혈을 끝까지 사다내고 마감을 서울로 보내게 하였다 신숙주가 떠나가기에 임하의 임금이 내전으로 끌고 들어가서 비밀리 방약을 주어 보냈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7월 27일 신축 두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 김계순이 함길도 관찰사 정식 선의사 이극백 유시하기를 경들은 모두 신숙주의 주의를 듣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7월 27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양정 이극백에 유시하기를 지금 신숙주 홍윤성을 보내어 명나라 사신을 선의하게 하고 정리하는 물건도 있으니 물음직이 명나라 사신에게 강청하여 머무르게 하고 대접하여 상견하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7월 27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성균사성 김구 등이 전문을 올려 잔치를 내려준 것에 대하여 사례하였다 그 전문에 이르기를 오늘의 순전과 같이 베풀어 언총을 내려주심이 비상함으로 운지에 배사하니 두렵고 항공하여 몸 둘 바를 모르겠으며 뼈에 사무져 더욱 감격하고 몸이 가루가 된들 갚기가 어렵겠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 등은 연첨의 잔약한 자질과 두소의 말기로서 주사를 교육시키는 관직에 외람되게 있으니 항상 관직에 있으면서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까 걱정하는 마음을 품는데 어찌 성상으로부터의 은혜가 반궁의 선비에게 잠옷 미칠이라고 생각하였겠습니까 신장이 밝게 빛나는 규벽의 관체를 기꺼이 바라보며 궁운의 향비가 성하니 우루의 언택을 헌뻑 먹었습니다 다만 취하고 배부른 즐거움만 더하고 경제의 능력이 부족한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이와 같이 특수한 은혜는 옛날에도 드물었던 일인데 이것은 대개 지극한 인으로 함육하믓고 큰 두량으로 바다와 같이 포용하여 주시는 때를 삶과 만나서 현사와 백선들을 길러주시고 시류를 고모하여 유악을 높이시고 사도를 중하게 여기시어 문풍을 떨쳐 일으키시니 이러한 건년의 큰 은혜는 시류 천 년의 감책에 빛날 것입니다 신등은 삶과 마당이 항상 중심에 우러나오는 정성을 들이으며 운헌의 장을 노래합니다 천금과 더불어 즐거워하시고 강릉의 축수를 간절히 다합니다 하였다 아부가 급에 달하네 연참은 문필의 업을 말한다 두 소의 말기는 두는 일말들이 대그릇 소는 일말 조금 넘는 대그릇을 각각 말하는데 그릇이 작아 재능이 보잘것없음을 말한다 신장은 임금의 어필로 쓴 편지를 말한다 규벽은 제후가 천자를 배울 때 가지던 구슬이다 갱제는 임금의 은혜의 노래로 화답하는 것이다 간책은 여사책이고 운헌의 장은 시경의 대하의 편의 노래인데 주나라 선왕의 덕을 백성들이 기르던 노래이다 천금은 유생을 가리키는 말이다 강릉은 구름과 같이 오래오래 사는 것을 말한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7월 27일에 신축 다스반직에서 우승지 김성임이 성중관 학관과 여러 유생들의 어제 시를 차운한 것을 바치었다 차운은 다른 사람의 시운을 써서 시를 지읍니다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7월 28일에 있는 첫 번째 기사 2조에서 아래길을 이보다 앞서 해민국 재생원의 전함권지가 각각 30인이었는데 각각 육체화를 가지고 한 해가 다하도록 수직하게 했습니다 지금 양사가 합석하여 전함권지와 나력의 권지가 총 69인인데 구인인데 다만 육체화를 가지고 한 해가 다하도록 한 번 수직하게 한다면 엄체하여 불쌍합니다 참근데 지금부터 일련의 양도목으로 서로 번갈아 수직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해민국은 초기에 백성의 질병을 고치던 관하이다 태조 원년에 베풀었고 재생원은 태조 6년 1397년에 베풀어서 각도로 하여금 해마다 약재를 실어서 바치는 일을 맡아보던 관하이다 나력의 권지는 목 부분에 만성종량이 생겨나는 나력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해민국 재생원의 임시직이다 엄체는 한자리에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어 성진하지 못합니다 세조시록 21권 세조 6년 7월 28일 해민 두 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래기를 산악 중간이 경비를 회개할 때 혹은 나태하고 혹은 뇌물을 받아서 지체하거나 차고하는 수가 많으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컨대 이제부터 좌우로 나누어 경매의 회개를 서로 교정하게 하고 능한 자는 서용하고 능하지 못한 자는 논제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상악 중간은 호조의 산악에 딸린 전국의 회개를 오로지 맡아보던 관리이다 세조시록 21권 세조 6년 7월 28일 해민 세 번째 기사 상경관의 여러 유생들에게 마른 헤어 2만 4천6백 마리를 내려주었다 세조시록 21권 세조 6년 7월 29일 해민 세 번째 기사 신숙주의 행차가 영평에 이르러 사목의 품질하기를 일동창 동환위치 등 200인이 지금 마감을 따라서 오는데 호송이라고 핑계하니 거사하는 날을 당하여 혹시 마감이 있는 곳에 있거나 적중이 헛어져 있게 되면 어떻게 이를 대우할 것입니까 일마감이 상경할 때 직로를 따라간다면 강원도를 거쳐서 올라가야 하고 굽은 길을 따라간다면 평안도를 거쳐서 올라가야 하는데 장차가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까 일동창 등이 길이 막혔다고 핑계하고 또한 마감 등을 따라서 상경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이를 처리할 것입니까 일동환위치는 일찍이 책서를 배중하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감을 만나서 따라오는데 그 직서가 아직도 있으니 좌차와 예도를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일부 사안 뒤에 저들이 반드시 건주에 투속하여 건주와 합하게 된다면 불과할 것입니다 지금 급히 관계의 명하에 이만주 동창의 사람들 가운데 오는 자가 있거든 말하기를 호문의 저 사람들이 나라를 배반하는데 건주의 사람들이 그들과 더불어 연락하여 모의하고 서로 돕거나 혹은 그와서 투속하는 자를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제도가 주의가 같은 것이다 너희가 마땅히 건주의 사람들에게 고하여 남 대신에 죄책을 받지 말게 하여 각자 생업에 안정하도록 하라고 이와 같이 말하여 그 세력을 분리시킴으로써 도망하여 갈 곳이 없도록 하소서 1. 비가 심하여 물이 많음으로 신동이 어제 일찍이 양문역 앞에 내이에 이르러 능히 건너지 못하다가 헤어질 무릎에 겨우 옷을 벗고서야 건넜으니 계책상 반드시 속히 행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이 많은 길에 보건대 모두 돌이 울퉁불퉁하여 뒤에 오는 군사들이 속히 행진한다면 전마를 쓰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 연도의 여러 골에서 쇠마하여 지급하기도 어려울 것이니 청건대 속히 출발시켜 천천히 행진하게 하소서 1. 전마는 청건대 숫자를 유령하여 내려보내 주소서 1. 신이 바친 우진 지도를 청건대에 내려보내 주소서 하니 어차로 친숙주에 회유하기를 경의사장을 보니 그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웃었는데 이미 고노의 일을 맡겼으니 무슨 뜻으로 시계의 이마에 결단하려 하는가 그러나 묻는 것에 대하여 대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품은 생각대로 경의 스스로 채택하도록 하라 1. 제1조 동창 나와니치 동화니치 등 200인 가운데 만약 싸움을 돕는 자가 있거든 모두리 섬멸하고 그렇지 않거든 범하지 말고 명나라 사신을 공경하는 뜻을 효유하되 그 중에 동창 도리 등에게 나의 인유하고 잊지 아니하는 뜻을 사살이 효유하라 제2조 내가 생각하건대 양등 맹산의 길을 따라서 오는 것이 좋겠다 내가 장차 일찍 출하에 수행하다가 평양에 거접하고 아울러 건수를 짐약할 모책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만약 명나라 사신이 우리나라를 격려하고자 하지 않거든 맞대니 강청하기를 저 도적들이 반드시 중국 사신을 죽여 그 혐의를 우리나라에 미루려 할 것이다 라고 하라 제3조 동창 도리 등 일찍이 나에게 조연한 자 이외에는 입경하는 것을 하락하지 말라 제4조 동화니치가 비록 직설을 배종하였다고는 하나 우리에겐 아무 관계가 없으니 경의적당한 대로 처치하라 대저 더불어 같이 자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제5조 비록 동창의 사람들에게 말하더라도 아무런 이롱이 없고 다만 모책만을 룻을 하도록 재촉할 뿐이 내가 다만 병장에게 경계하여 치규하겠다 제6조 내가 이미 병주로 하여금 계목을 드러내어 말하고 성식이 있을 때는 오진의 창하여 더 정한 도방 군사를 속기분에 출발시켜 행진하게 하였으니 경의 그들을 쓰도록 하라 제7조 마당이 아렌바와 같이 20피를 보내겠으나 군기 등 무거운 것을 씻기 때문에 박근순을 보내어 운을 나누어 먼저 떠나게 하고 타리아과 보당과 형태가 박근순을 따라가게 하니 경이 그들의 힘을 쓰도록 하되 마감에게는 숨기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세주 7월 21번 세주 6년 7월 29일 개명 두 번째 기사 어차로 조효문 황석생에게 유시하기라 운문의 야인들이 도둑질하는 것이 그치지 않으므로 지금 신숙죄의 명아의 시기를 텀타서 처치하게 하였다 저들 가운데 반드시 도망하는 자가 건주의로 가서 꾀를 합하여 원수를 갚으려 할 것이다 변경의 방비를 소홀히 할 수가 없다 다만 전쟁의 길약은 일직의 비밀이므로 경이 혼자만 이 뜻을 알고 더욱 방비에 조심하도록 하되 형적이 드러나지 말게 하라 만약 형적이 드러난다면 뒤에 반드시 해가 있을 것이니 조심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주 7월 21번 세주 6년 7월 29일 개명 세 번째 기사 한 명의 구치관 등이 미개하기를 황석을 오로지 사신을 보내는 것은 화해시키고 분사를 풀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사신이 아직도 후문에 있는데 갑자기 군사를 이렇게 공격할 토벌한다면 일의 대체에 순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임금이 곧 한 명의 구치관 이극감 교태전에 불러서 의논하였다 어차로 신숙죄의 유시하기를 기회를 놓칠 수가 없지만 사신의 무궁함으로 내가 능히 반드시 꼭 동병하라고 하지 못하고 나의 뜻을 뒤에 조목별로 열거한다 일명나라 사신이 만약 숫자대로 다 우리의 물건들을 수여 안 하는데 갑자기 공격한다면 잘못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다 일명나라 사신이 불러 모은 사람들을 우리가 텀을 타서 쳐 죽인다면 이것은 천자의 명을 따르는 자를 죽이는 것이다 일 큰 물이 험한지 험하지 않은지 그 형세를 알 수 없는 한 경의 동병을 할지 않을지 능히 반드시 결정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경군사를 내려보내기가 어려울 것 같으므로 내가 우선 이를 정지시켰다 경도 또한 짐작하여 강원도의 군사를 징발하되 만약 다만 북도의 군사만을 선다 하더라도 또한 스스로 족할 것이다 위의 형목의 사의를 유시할 뿐이니 경의 선처하도록 하라 만약 저들이 황제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찌 다시 말할 것이 있겠는가 모름지기 섬멸하고 돌아오도록 하라 만약 동병한다면 이그아첩합 장가로 등 조종해 시위하는 야인들의 가족들은 모름지기 보호하고 죽이지 말라 하였는데 유서를 장차 보내려 할 점에 임금이 명하에 도로 들이게 하여 종의 끝에다 어서로 말하기를 기회를 놓칠 수는 없는 것이다 용병의 폐해는 머뭇거리면서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 삼군의 재앙은 여우처럼 의심하여 결단하지 못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하였다 세조시록 21권 세조 6년 8월 1일 갑진 첫 번째 기사 교태전에 나아가서 도승지 이극감을 인견하고 변방에 대한 일을 의논하였으며 세철사 군관 정산휘에게 명하여 군기를 가지고 함기도를 향하여 떠나게 하였다 세조시록 22권 세조 6년 8월 1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겸지영조사 김필 전형조 도관 정량 김적 등은 양융공이 노기를 대신하여 소송한 사건을 불공평하게 결절하여서 아뢰었고 그 사실을 하문하게 되자 거짓말을 꾸며되어 사실이 전의 결정한 그대로라고 하였으니 그들을 추곡하여서 아뢰어라 하였다 세조시록 21권 세조 6년 8월 1일 갑진 세 번째 기사 평안도 도관찰사 조효문이 전문을 올려서 직지를 올려준 것에 대하여 사례하였다 그 전문에 이르기를 부익받닌하여 외람되게 풍문의 경사스러운 기회를 만나 은혜를 미루어 주시어 직지를 올리시니 우로이 큰 은혜를 지나치게 입어서 감격하여 눈물이 턱을 적시고 부끄러워 땀이 등을 적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는데 신의 기량은 천박하고 더러우며 지식은 거칠고 소루하여 다만 오래도록 병이 들어 비난만 빗발치고 일찍의 조그만 공료도 없었는데 북골의 부름을 받아서 이미 우악한 은혜를 받았고 또 높은 자품을 더하시어 다시 환한의 명을 받으니 이것은 대개 제극한 인으로 합륙하시고 큰 도량으로 포용하여 주시는 때를 삼가만하여 신의 일을 무의함 조그만 공료를 불쌍히 여기시고 신도 또한 훈맹의 반열에 참여하도록 이르시니 드디어 잔약한 자질로 하여금 은총과 영광을 입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신은 감히 밤에 자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대리어의 명세를 다시 마음에 새기고 천장 지구하시어 항령하시도록 항상 갑절이나 축소하겠습니다 하였다 부익반일은 귀현한 사람에게 의자에 출세합니다 환하는 임금의 명령을 말합니다 땀이 한 번 나오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으로 임금의 말도 한 번 발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뜻이다 운맹은 국가의 공공이 있어 각종 공신의 봉화에 있는 사람으로서 공신 해맹록에 서명한 사람이다 천장 지구는 하늘과 땀처럼 영원히 변함이 없음을 이루는 말이다 세조시록 21권 세조 6년 8월 1일 값진 네번째 기사 병조의 사례기를 지금 장차 도퇴할 용관인 동반 서반의 각품과 협파할 상임원의 관직 각품 녹과를 내금이와 각처 장인의 최하직으로 옮겨주어 더 설치하는 절목은 이루어집니다 1, 2보다 앞서 내금이의 최하는 100인이었는데 지금 100인을 더하여 좌우로 나누어 각각 3번으로 하고 매 1번에 34인식 서로 교대하여 입번하게 하고 그 최하를 전에 있던 각목의 최하에 서로 준하여 설립하였으나 도목에 올리는 절차는 전례에 의하여 시행하며 외차인 내금인 100인 최하도 또한 종구품 50인을 설치하여 시위 입직한 사도의 다수에 따라 차례차례 도목에 올려서 녹을 주게 하며 그중에 사가 많은 자는 빈자리를 기다렸다가 실차에 옮기소서 1, 상임원 내 속목지는 40인의 정액을 2번으로 나누어 매 1번에 20인인식이고 시인 10인, 궁인 10인, 최하 10인 가운데 부사직 1인, 사정 1인, 부사정 1인, 사용 2인이었는데 지금 부사정 2인, 사용 3인을 더 설치하소서 1, 궁인은 15인의 정액을 3번으로 나누어 매 1번에 5인식이고 시인은 30인의 정액을 3번으로 나누어 매 1번에 10인식인데 화해하여 최하 2인 가운데 부전사 1인, 부급사 1인으로 하소서 1, 모야장, 주장, 도자장은 아울러 90인의 정액 3번으로 나누어 매 1번에 32인식인데 화해하여 최하 4인 가운데 부전사 1인, 급사 1인, 부급사 2인으로 하소서 1, 전에 있었던 음라장 126인의 최하 2인 가운데 급사 1인, 부급사 1인으로 하고 제색장인 500인의 최하 2인 가운데 부급사 2인으로 하소서 1, 궁기감의 궁인은 90인의 정액을 3번으로 나누어 매 1번에 30인식이고 시인은 60인의 정액을 3번으로 나누어 매 1번에 20인식인데 화해하여 최하 5인 가운데 부관사 1인, 관사 1인, 부관사 1인, 급사 2인으로 하소서 1, 모야장, 주장, 갑장은 각각 45인의 정액을 3번으로 나누어 매 1번에 15인식이고 쇠아장 2갑장은 30인의 정액을 3번으로 나누어 매 1번에 10인식이고 환도장은 33인의 정액을 3번으로 나누어 매 1번에 11인식인데 화해하여 최하 5인 가운데 부전사 1인, 급사 2인, 부급사 2인으로 하소서 1, 약장은 75인의 정액을 3번으로 나누어 매 1번에 25인식인데 최하는 부전사 1인으로 하소서 1, 주성장, 쟁장, 마조장, 고장, 거모장, 마경장은 각각 15인식이고 소목장은 21인이고 7장은 9인이고 아교장, 명류장은 각각 6인식이고 시복장, 조각장은 각각 12인식인데 아우로 3번으로 나누어 화해하여 최하는 부급사 1인으로 하소서 교사관은 장인은 73인인데 최하 2인 가운데 급사 1인, 부급사 1인으로 하소서 1, 조지소의 지장은 74인인데 최하 2인 가운데 급사 1인, 부급사 1인으로 하소서 1, 공조, 재색장인의 최하 2인 가운데 급사 1인, 부급사 1인으로 하소서 승관 목수는 100인인데 최하 6인 가운데 전사 1인, 부전사 1인, 급사 2인, 부급사 2인으로 하고 조각장 30인, 석수 70인, 노야장 50인, 계장 24인, 전장 30인, 이장 30인 가운데 최하 3인 가운데 급사 1인, 부급사 2인으로 하고 그 나머지 재색장인은 96인인데 최하는 부급사 1인으로 하소서 1시 취해 1등으로 입격한 자는 모두 내검의 예차에 속하게 하고 실차에 빈자리가 있으면 그 중에 도우가 많은 자를 차례차례 옮겨 임명하소서는 그대로 따랐다 예차는 유사시에 쓸 차비관을 미리 정합니다 실차는 나라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임시로 두는 차비관의 정임자이다 상의원은 임금의 의복과 공중에서 쓰이는 일용품 및 보물을 보급하는 공급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다 내 손목치는 대구르의 각전에 잔심부름을 하던 관할이다 시인은 화살을 만드는 사람이다